여기요 대제것입니다 자 현재 다른게 아니구요 잉어킹을 지갑에 잡으려고 하는데요 뭐 1호치가 뜰까 안뜰까요 아직 93% 했으니까 100%나 95% 아니고 의미가 없는데 한번 잡아보죠 근데 솔직히 제가 100% 잉어킹은 없어요 98%만 거의 두자리씩 가까이 됩니다 자 요번에 잡은 1호치 마디라스 바이와이젠 육박 톨떨르기기 톨떨고기 톨떨고기 호박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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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슈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했네요 무 안죽었네 자 과연 1호치가 뜰까요 저희가 레이드에서 1호치 따고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레이드 전설 포함해서 본 적은 있어요 무가 뜬거 자 황나 좋구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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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117이면 꽤 높겠네요 수치는 125가 마르비거든요 아까 100%였거든요 제가 124가 떠봤나 5가 떠봤나 그랬죠 25% 아 98% 으흠 주님 곁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렇지 아니구요 이렇지 굴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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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아직도 없죠 아니죠 뭐 한거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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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워 죽겠어요 빨리 집에 가야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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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